안녕하세요 김하라입니다. 이번에 일없습니다라는 웹드라마에서 김명아 역할을 맡은 김하라입니다. 극중의 역할은 좀 상큼하고 발랄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남한에서 정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웹드라마 일없습니다의 강민 역할을 맡은 이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웹드라마 일없습니다의 강민 역할을 맡은 이용준입니다. 저는 극중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정장이고요. 캐릭터가 칼갈뜬 면모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허당인 부분도 있는 그런 조금 재밌는 캐릭터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촬영은 여자 주인공 탈북민 자수 친구들 천방지축 명화가 저희 레스토랑에 처음 출근해서 벌어진 대표님을 촬영하는 신입니다. 저희 웹드라마 재미있게 잘 봐주시고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